제 개인적 커리어랑 이런 걸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. 이런 사람들이 더 알아야 하지 않아요? 메뉴를 은퇴한다고. 이제 형이 약간 습관처럼 말씀을 좀 자주 하셔가지고. 근데 진짜로.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 이렇게 되면 네 그러시든지요 막 이럴 거예요.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진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. 저는 2012년부터. 12년부터요? 11주년이다.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. 제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면 그냥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. 근데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. 안 돼요. 왜 그래. 근데 왠지 콘서트에서 막 춤추다 갑자기 안 되면. 저 그만할게요 여러분.